안녕하세요. 섹스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꾹꾹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들, 악기를 조금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악기를 이제 막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이제 연주를 많이 하시죠. 가요도 많이 부시고 팝송도 많이 부시고 동요도 많이 부시고 이런 연주곡을 연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 연주곡만 불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한두 곡 몇 곡 정도 부는 정도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다 보면 한계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더 도약을 하고 싶다. 내가 뭔가 더 성장을 하고 싶고 남들과 다른 어떠한 실력을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분명히 실력의 한계치가 딱 오게 됩니다. 연주곡만 하게 되면. 아, 재미가 없다. 이제 거기서 거기다.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 영상도 보시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부족하지? 어떤 것들이 부족하지? 이런 것들. 지금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내 머릿속에는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야, 너 너무나 잘해. 너 너무나 잘해. 박수를 받고 하니까 야, 나는 이미 프로구나. 그러면서 교만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정말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 스스로 검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 색소폰의 정석은 1권 부터 6권까지 만들어놨어요. 이 6권까지 내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나 잘한다 색소폰. 어, 나 좀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거를 박자를 제대로 맞춰서 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잘하는 연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색소폰의 정석을 실제로 지금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필수 과정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석과 노래를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내 실력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의 약 두 배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색소폰 실력이 향상이 되더라. 이게 저한테 직접 레슨을 받지 않아도 이 책에 모범 연주가 챕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 QR코드를 찍어서 내가 듣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녹음한 걸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불러보고 그리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색소폰의 정석이라는 책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 또 해봤더니 야 이거 진짜 제대로 공부가 되는 것 같다. 이제 좀 체계적인 게 좀 잡힌 것 같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안 해봤던 사람들은 에휴 내가 그냥 즐기는 건데 뭐 이거 어려운 거 이거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하고 나의 부족한 그런 빈틈이 없이 꽉꽉 이 색소폰 실력이 단단해지려면 색소폰의 정석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색소폰의 정석은요. 한 권은 2만 원이고 6권 세트로 하시면 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트로 구매하셔서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색소폰의 정석과 연주곡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색소폰 정석 1권을 부렸는데도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악기를 1년을 했는데 1권이 어렵다?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시고 색소폰의 정석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그런 빈틈을 다 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 주셔도 되고 쿠팡에도 색소폰 정석이라고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받아보셔서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훈입니다. 감사합니다.